왜요? 아, 묻었나요, 저? 아니요. 제가 너무 많이 봤나요? 네. 조금? 미안해요. 나도 모르게. 혹시 누구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? 어... 우리 엄마? 유리 씨. 이권숙 선수 맞으시죠? 아, 아니요. 저 그런 사람 아닌데. 에이, 맞는데요, 뭘. 아, 은솔이가 하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? 이러고 있었는데 실물이 훨씬 예뻐요. 진짜 대박 사건. 저 아니에요. 그때는 왜 사라졌어요? 한아름이랑 붙어서 챔피언 타이틀 딱 땄어야 되는데. 복귀는 언제예요? 한아름이랑 리벤지 매치하셔야죠. 이름은 왜 바꾸셨어요? 아니, 난 이권숙이 딱 좋은데. 이름만 들어도 권투 선수 같잖아요. 그렇죠? 죄송해요. 저 먼저 가볼게요. 네?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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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그럼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으면 안 돼요? 진짜 이권숙 선수 아니면 그 정도는 상관없잖아요. 자, 찍을게요. 하지 마세요. 웃어요, 웃어요. 하나, 둘, 셋. 저기요. 뭐 하는 거예요? 뭐야, 당신? 내 폰 내놔. 아니, 다... 여친 있으신가 봐요? 남의 폰을 먹고 그래요. 사진 찍었을까 봐. 확인한 겁니다. 가요. 무리한 인간한테까지 매너 짓길 필요는 없죠. 생각했던 것보다 인내심이 많네요. 저 아세요? 알죠. 보고 싶었어요. 이권숙 선수. 아니, vous 좀 하세요. responsive. 그럴 수 있도록 해야죠. 이거 비벼야. 편안해진.